알렉산드로스와 티루스의 7개월간의 전쟁 이수스 전투의 결과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전해지자 페르시아의 속국이기는 했으나 해상강국으로 페르시아 함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페니키아에서 대규모 항복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도시국가 중에 아라토스, 마라토스, 비블로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항복의 의미로 황금 왕관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위에서 열거한 도시국가 외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도시국가가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도시이자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시돈은 아라토스, 마라토스, 비블로스처럼 즉각 항복에 동참하지는 않았으나 알렉산드로스를 해방자로는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티루스 즉 두로는 페르시아의 크세리크세스 왕이 보낸 사절단을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죽여버렸던 것처럼 알렉산드로스가 항복을 요구하며 보낸 사절단을 죽여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가 육지에서 0.5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성을 둘러싼 성벽의 둘레가 0.8km에서 1.2km에 달하고 높이가 45미터가 넘으며 두 개의 항구 즉 북쪽의 시돈 항구와 남쪽의 이집트 항구를 가진 티루스를 포위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포위 공격은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뛰어난 포위 공격으로 평가받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포위 공격을 시작했음에도 티루스는 알렉산드로스의 포위 공격에 충분히 버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티루스는 과거에 바벨론의 네부가네살왕의 포위 공격에도 13년 동안이나 저항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티루스는 그들의 북아프리카 식민지인 카르타고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약 6개월 동안이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티루스를 포위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섬까지 방파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질풍과 싸우며 건설해가는 방파제가 티루스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티루스 성 위에서는 불화살과 돌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는 방파제 끝에 포위 공격력 탑 두 개를 세웠습니다. 45미터 높이의 탑은 불화살과 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 티루스는 역총과 유황, 대폐밥을 채운 배 두 척에 불을 질러 방파제를 향해 밀어보냈습니다. 이 불타는 두 척의 배는 알렉산드로스의 공격용 탑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티루스는 여러 척의 배들을 출격시켜 방파제 왼쪽을 집중 공격하여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곧바로 220척의 함대를 동원해서 티루스의 두 곳에 항구를 봉쇄하고 새로운 방파제 건설을 시도했고 또 파성추와 투석기를 갖춘 공격용 탑을 세워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티루스 쪽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불화살로 맞대응을 했고 알렉산드로스가 정박해 놓은 함대의 물 및 보호장치들과 밧줄들을 잠수병들을 동원해 모두 끊어버려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의 함대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밧줄 대신 쇠사슬로 전보다 더욱 단단히 함대를 고정시키자 티루스도 더 이상 잠수부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티루스는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티루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선원들이 식사하는 틈을 이용해 봉쇄된 북쪽의 시돈 항구를 13척의 함대로 뚫고 나가 기습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쪽은 여러 척의 함대가 파괴되었지만 곧바로 신속하게 맞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이어진 북쪽 시돈 항구의 공격에는 실패했으나 남쪽 이집트 항구의 공격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군다나 알렉산드로스 쪽의 군인들은 남쪽 이집트 항구 쪽의 약점을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집트 항구 쪽의 약점을 집중 공격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성공적으로 성벽을 돌파해 아제밀크 궁으로 쳐들어갔고 마침내 티루스는 7개월간의 공격 끝에 함락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보낸 사절단을 살해해 바다에 던진 것에 대한 안가품으로 8천명의 도로 백성을 잔인하게 살륙했고 3만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치웠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서로 전쟁을 일삼다가 다윗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우호관계에 있었던 이세벨에 따라 도로와 시돈의 페니키아는 이렇게 헬라 제국 알렉산드로스에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티루스의 멸망에 대해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이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머스, 이사야 그리고 이후 에스겔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티루스는 너무나도 부자 나라였고 지중해의 힘이 있는 해상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티루스 사람들은 그들의 부를 믿고 스스로 신이라고 말했던 나라였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를 이룬 나라 바다에서 가장 강한 민족, 어느 나라의 공격에도 끄덕없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나라 알렉산드로스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힘들게 함락시킨 나라 페니키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오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곧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셀루코스와 유대 그리고 마케도니아 전쟁 티루스와의 힘든 전쟁을 치른 알렉산드로스는 이후 페르시아 제국 전역과 사막을 가로질러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점령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종군 거부로 말미암아 돌아와 결국 32세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러자 그 넓은 대륙은 처음 7명의 장수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다가 3명이 도태되고 4명에 의해 분할 통치됩니다. 그중 유대를 사이에 두고 시리아 쪽의 셀루코스와 이집트 쪽의 포톨레미가 계속 경쟁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포톨레미가 유대를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셀루코스가 유대를 통치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셀루코스가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유대에 강력한 헬라 문화를 강요하자 유대 안에 반헬라 감정이 싹뜨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로마와 카르타고는 포에니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3차에 걸쳐 120년간이나 계속된 포에니 전쟁은 처음에는 신흥국가에 불과했던 로마가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가 세운 승민지로 오히려 본국 페니키아보다 더 강력한 해상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시틸리아 섬의 카르타고 쪽을 400년 이상이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의 엄청난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23년간에 걸친 1차 포이니 전쟁과 16년간에 걸친 2차 포이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므로 지중해의 재해권이 로마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차 포이니 전쟁이 끝나자 필리포스 2세 때부터 마케도니아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던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로마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평소 그리스 문화를 존중하던 로마가 그리스의 요청을 수용하여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크게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에서 철수해야 했고 영웅 알렉산드로스의 나라였던 마케도니아가 BC 197년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제국의 변동이라는 것이 실감나는 예의입니다. 그래서 제국이여 영원하라 하는 구호가 매 제국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로마 덕분에 마케도니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음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마케도니아를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이번에는 로마가 아닌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안 그래도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처럼 보이는 마케도니아를 무찌르고 싶었던 셀루코스는 당시 포톨레비로부터 유대도 빼앗았던 터라 용기 백배하여 마케도니아로 출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2차 포위니 전쟁에서 패배한 카르타고의 한 이발이 셀루코스로 망명해 있었고 나라의 경제도 최고조로 올라 있었던 터라 셀루코스의 왕 안티오쿠스 3세는 승리를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마케도니아는 로마에 지배하여 있었기 때문에 셀루코스의 마케도니아에 대한 침공은 로마에 대한 침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BC 191년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3세는 6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이미 로마로 모든 힘이 넘어간 마케도니아를 공격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그런데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3세는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로마에게 무참히 깨지고 자기 나라로 도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귀국한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3세는 원정에서는 운이 없어서 졌지만 다시 힘을 모아 로마와 맞붙어 싸우면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전보다 더 전의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전쟁에서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 나라의 망명해와 있는 한니발을 총사령관으로 내세우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로마도 한니발에 맞서기 위해 2차 포이니 전쟁 승리의 주역이자 한니발의 적수로 가장 적합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투입시켜 시리아로 진격합니다. 당시 제국으로 가는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던 로마 입장에서는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3세가 마케도니아를 침략한 것을 곧 로마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을 봐야 하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벌어진 이 전쟁에서도 로마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강화조약을 맺으며 셀루코스가 전쟁의 책임을 지고 로마의 5천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기로 전후 처리 강화조약에 합의를 합니다. 셀루코스는 로마의 배상금을 갚기 위해 자기 나라 전체의 모든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하면서 속국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라 곳곳에서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결국 안티오쿠스 3세가 암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셀루코스 왕조는 셀루코스 4세와 안티오쿠스 4세가 이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이미 로마로 통치권이 넘어간 이집트의 포톨레미 왕조를 공격하러 갔다가 로마에게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귀국하면서 유대의 예루살렘에 들러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이때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에서 한 분풀이 겸 만행은 당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가득 부어 성전을 모독한 일, 한례를 받은 남자아기를 찾아내 죽인 후 그 시체를 아이의 어머니 목에 걸어놓고 아이의 아버지는 죽이는 일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600명을 묶어 눕혀놓고 그 위에 마차가 오고 가게 해서 처참하게 죽이는 일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역사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헬라제국의 종말 악티움 회전 BC 333년은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를 점령한 해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약 300여 년간 이집트는 알렉산드로스의 장수인 푸톨레미가 왕가를 이루고 푸텔레미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푸텔레미 왕조는 이집트와 함께 유대를 지배했다가 이후 시리아 쪽의 셀루코스 왕조에게 유대의 통치권을 빼앗깁니다. 이후 드넓은 헬라제국은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들에 의해 약 300여 년을 이어가지만 로마의 등장으로 제국의 운명을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통치하던 푸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아서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유명세를 타는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일곱 번째 부인의 이름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자 동시에 알렉산드로스의 후계라는 미묘한 위치를 적절히 잘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의상과 그리스의 의상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소화하므로 정치적 입지를 든든히 하는 데 잘 이용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역을 당대 세계 최고의 미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맡아서 했는데 왜 이집트 여왕이 백인일까 하고 의아해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왕궁의 이집트 신하들은 모두 흑인인데 여왕만 백인 배우가 등장한 것이 이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톨레미 왕조가 헬라 제국에서 간 사람들로 그리스 마게도니아인들이었으니 제 고민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클레오파트라는 21살에 이집트의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세는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선언한 후 로비콘강을 건넌 윌리우스 카이사르와 25세의 최연소로 개선식을 거행한 장군으로 유명한 폼페이오스가 서로 적이 되어 내전을 일으켜 무서운 소용돌이가 치고 있던 때입니다. 폼페이오스는 이집트까지 후퇴를 하고 있었고 카이사르는 폼페이오스를 계속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망명을 요구하는 폼페이오스를 당시 이집트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인 어린아움과 황관들이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는 폼페이오스의 목과 도장을 바치며 카이사르 편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도 2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 즉 4명의 왕위 계승자가 왕골을 놓고 4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를 왕위에 앉게 함으로 4분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군과 이집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화제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이야기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에서 아주 실감나게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과거에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장수였던 그러나 당시에는 옥타비아누스와는 각을 세우고 있었던 자신의 연인 안토니우스와 함께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와 싸운 전쟁이 바로 악티움 해전입니다. 악티움 해전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의 내전 이후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자 오랜 공화정을 끝내고 1인 황제체제의 재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황제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카이사르는 중심독재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황제통치의 재정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랜 공화정의 전통을 가진 나라 로마는 1인 독재체제인 카이사르의 재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원론과 시민의 협의체인 공화정을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카이사르를 암살함으로 재정의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결국 카이사르는 원론 회의장에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로마인들은 패닉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가 그의 전 재산을 모두 로마 시민들에게 분배한다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 유사는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카이사르가 지목한 옥타비아노스에 의해 집행되었는데 로마 시민 한 명당 300 세르테리티우스의 돈이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유사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으로 인식했던 로마인들은 카이사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로마인들을 사랑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은 졸지에 아버지를 죽인 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이사르만 죽이면 공화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카이사르 암살에 참여한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의 장수 안토니우스에 의해 거의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로마의 지성이자 변호사의 아버지 키케로도 카이사르 암살의 배우로 손목과 목이 잘려 죽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그의 유언장에 기록한 옥타비아루스라는 18세 소년은 하루아침에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해성처럼 로마 사회에 등장합니다. 또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던 날 원로원 회의를 위해 준비해간 로마 제국 속국의 총독들 명단도 이후 모두 카이사르가 정한 대로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카이사르의 로마를 위한 청사진이 너무나도 완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마음속으로 자신이 카이사르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카이사르의 장수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집니다. 그들의 내부는 결국 14년간 계속되면서 최후의 승자가 옥타비아누스로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와 각을 세우며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기 전 1위로 했던 동방 파르티아로 원정을 나섰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한때 카이사르의 연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동안 옥타비아누스는 착실하게 카이사르의 후계의 길을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둘 사이에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의 프레베자만의 악티움에서의 해전이었습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군사 파트너인 아그리파와 함께 출전했습니다. 이 아그리파는 BC 15년 신약 성경 속에 헤로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곳에 황소 100마리를 제물로 들인 바로 그 아그리파입니다. 악티움 해전에 투입한 양측의 전력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는 군담병 4만명, 군함 400척, 안토니우스의 군대는 군담병 2만명, 궁수 2천명, 군함 230척, 수송선 30척 내지 50척. BC 31년 9월 2일 이 엄청난 군인들이 그리스의 프레베자만 악티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명분도 신뢰도 없는 내전이 이렇게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를 따르고 있던 병사들은 대부분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안토니우스 휘하의 군인들이었지만 이제 같은 로마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안토니우스의 군대에는 상당수 용병과 이집트의 군사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는 클레오파트라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한 명과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와 두 살배기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어머니이자 여성의 몸으로 용감하게 전쟁터에 참여했지만 결국 전쟁 패배에 일조한 격이 되었습니다. 고대 해전은 배를 부딪혀 상대의 배로 진입해 그 후로는 육전과 같은 형태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상대방의 배에 불화살을 날리는 것도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터가 불바다에 중상을 입은 군인들의 절규에 죽은 병사들의 시체에 압이 귀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본 클레오파트라는 자기가 이집트로부터 끌고 온 배들을 이끌고 폐각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안토니우스도 한참 치열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도망쳐 나왔습니다. 총사령관이 도망쳐버린 전쟁터는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토니우스의 300척도 넘는 함대가 옥타베누스 쪽에 포획되었습니다. 죽은 병사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 함대에는 전투원과 노자비를 합쳐 약 15만 명이 탑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우스는 겨우 6천여 명의 병사들만 데리고 지금의 리비아에 해당하는 키레나이카의 몸을 피했습니다. 악티움에 남아있던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모두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했다는 소식이 안토니우스에게 전해질 즈음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옥타비아누스에게로 돌아섰다는 정갈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헤롯은 카이사루와 폼페이유스가 대결할 때에 양쪽 모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보험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또 맞붙자 이번에도 양쪽 눈치를 살피며 몸을 사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옥타비아누스 편에 확실히 줄을 썼다는 것은 대세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티파테의 아들 헤롯은 정치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렘에 나신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소식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됩니다. 헤롯이 어떻게 쟁취하게 된 유대 분봉왕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자신도 모르는 어디에선가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 당연했겠지요. 어쨌든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멀리 도망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키레나이카에까지 뒤쫓아온 옥타베아누스의 군대에게 안토니우스는 또다시 패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듯 덮친 격으로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소식이 안토니우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이 거짓말은 지금까지도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소식은 클레오파트라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노예에게 자신을 칼로 찔러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의 노예는 오히려 자신을 찌르며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우스 스스로 자결을 하기 위해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결을 남에게 부탁했던 것은 구약성경의 사울의 최후와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모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로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한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모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메. 악티움 해전에서는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패배했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안토니우스의 육군은 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8일 동안이나 안토니우스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결국 9일째 안토니우스의 육군도 모두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우스는 아직 남아있는 숨을 몰아쉬면서 클레오파트라 곁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그는 그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여인인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포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부탁합니다. 카이사르의 핏줄인 나의 큰아들 카이사이온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아들은 죽이고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로마로 데려가 일반 가정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카이사르의 후계자는 자신으로 충분하고 카이사르의 아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클레오파트라는 왕과의 영묘로 들어가 독사에게 물려 죽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죽음은 알렉산드로로부터 시작한 헬라 제국의 쓸쓸한 종말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죽음은 알렉산드로부터 시작한 헬라 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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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드로부터 시작한 헬라 제